안녕하세요. 하무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파쿠 양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플레이할 때 맵에 드롭치가 있을 경우 거의 무조건 양식장을 만들어주는 편인데요. 드롭치는 다른 크리터들처럼 치장이 필요하다던가 밥을 안주면 모두 굶어 죽는다던가 하는 일들이 없이 간단히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양식장을 지어주신 뒤에 거기다가 물만 붓고 사료만 뿌려두시면 어느 순간 그릴에 굽기만 해도 사기를 팔만큼 올려주는 생선이 가득 쌓여서 먹어도 먹어도 생선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양식장을 세팅해두는 편입니다. 게다가 식량적인 이유 이외에도 파쿠가 부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알껍질을 생산하고 이 알껍질은 석회로 변환하여 강철 생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석회 생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식장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 후에 드롭치에 대해 안내해드리며 여러가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양식장의 구조는 Oxygen Not Included Fandom 위키를 참고한 것임을 알립니다. 그러면 양식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식할 드롭치가 들어갈 양식장 수조의 위치를 정해줍니다. 위치를 정하셨으면 좌우 상관없이 한 칸을 띈 위치에 증식된 드롭치가 담길 식량 수조 위치를 정해주시고 액체를 담고 양식장 방과 구분을 하기 위해 타일을 설치해줍니다. 수조를 이처럼 한 칸으로 하는 이유는 드롭치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이동과 관련된 연산 작업을 줄이는 것으로 드롭치로 인한 부활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렉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인도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양식장 수조와 식량 수조 사이를 문이나 벽으로 막아주시고 천장의 위치에 문을 설치해줍니다. 이때 가운데 타일 위치는 비워주셔야 합니다. 처음 정하신 수조의 위치에 사료 공급기를 설치해줍니다. 드롭치는 공급기에 이 숟가락 부분에서만 사료를 공급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수조 높이에서 한 칸을 띄고 자동 공급기를 세로로 설치해줍니다. 식량 수조에 컨베이어 적재기를 두 개 설치하여 줍니다. 아래쪽 설치기는 화면과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위쪽 적재기는 드롭치의 알이 들어가게끔 하여주시고 아래쪽 적재기는 드롭치 고기나 알껍질, 오염된 흙 등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이 담기게 설정해주시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 철거하여 주셔도 됩니다. 아까 비워두신 가운데 타일 위치에 컨베이어 투하기를 설치해주시고 위쪽 적재기와 컨베이어 레일을 이어줍니다. 크리터 센서를 설치해주신 후 양식장 수조와 이어주시고 낮 게이트를 통해 식량 수조와도 이어줍니다. 크리터 센서는 미만으로 설정해주시고 본인의 수조 크기에 맞게 수치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양식장 수조가 8칸이면 1마리 16칸이면 2마리 같은 식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양식장 수조를 완전히 막아 별도의 방으로 만들어주시고 수조에 물을 채워주신 뒤 취향에 맞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식장을 다 만들으셨고 수조 또한 다 채워주셨으면 양식장의 드롭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조에 물고기를 직접 풀어주시거나 알을 수조나 이 가운데 타일에 놓아주시는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롭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양식장에 들어간 드롭치는 일정시간 이후 알을 낳게 되고 나아진 알은 이 공급기를 통하여 위쪽 적재기에 담기게 되고 이 가운데 타일에 배출됩니다. 배출된 알은 약 5주기 뒤에 부하를 하게 되고 좌우로 펄떡거리다가 열린 문을 통해 떨어지게 됩니다. 양식장이 가득 차게 될 경우 크리터 센서에 의해 양식장으로 통하는 문이 닫히고 식량 수조로 통하는 문이 열리게 되므로 이후 부하하는 드롭치는 식량 수조로 떨어지게 됩니다. 식량 수조로 떨어진 드롭치는 약 20주기 후에 알을 낳게 되고 알은 다시 이 공급기를 통하여 가운데 타일로 배출됩니다. 드롭치의 수명은 25주기이기 때문에 알을 낳고 약 5주기 후에 드롭치는 죽게 되고 드롭치가 죽으며 떨어뜨린 고기는 아래쪽 적재기를 통해 원하는 위치로 배송됩니다. 가운데 타일에서 알들이 부하하며 쌓인 알 껍질과 사료를 먹음으로 인해 생성된 오염된 흙 또한 이 공급기를 통해 아래쪽 적재기에 담기게 됩니다. 양식장 건설 방법과 작동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렸으니 추가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린 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롭치는 조류와 씨앗을 주식으로 하는데요. 조류의 경우 한 주기에 140kg 씨앗의 경우 한 주기에 0.3개를 섭취합니다. 먹이의 종류에 상관없이 길들여진 드롭치는 약 1.5주기에 한 번씩 알을 낳으므로 이를 바꿔 말하면 드롭치 한 마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10kg의 조류나 0.45개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복제체 한 명당 약 16마리의 드롭치가 필요하므로 복제체 한 명당 약 3.3톤의 조류나 7.2개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조류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적음에 비해 산소 생성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재료이고 씨앗은 필요한 만큼의 농장을 지은 이후에는 끊임없이 쌓이기만 하므로 드롭치의 사료는 남아도는 씨앗을 주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처음 시종자가 될 야생 드롭치를 길들일 때에는 조류를 먹이로 주는 편이 더 빠르게 드롭치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야생 수치는 사료 공급기를 통해 사료를 먹었을 경우 내려가게 되고 씨앗을 먹이로 주게 되면 사료를 먹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어 속도의 차이가 납니다. 씨앗을 먹이로 줄 경우 드롭치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까지 기다려야 하는 반면 조류를 먹이로 주게 되면 10주기 내외로 길들여지게 됩니다. 드롭치의 수명은 25주기이고 죽을 때 1000kcal만큼의 고기를 드랍하고 이를 그릴을 통해 조리하게 되면 1600kcal의 구운 물고기가 됩니다. 유권이 충족되지 않은 드롭치는 약 20주기의 나이에 알을 낳고 알은 자연 부하에 약 5주기가 소요되므로 이를 바꿔 말하면 드롭치 한 마리는 25주기마다 1600kcal의 구운 물고기를 생성하고 수명이 0주기로 초기화된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드롭치 한 마리는 한 주기당 64kcal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고 복제체는 한 주기의 1000kcal를 소비함으로 한 명의 복제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약 16마리의 드롭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 드롭치의 숫자를 계산하실 때에는 복제체의 수 곱하기 16을 한 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롭치는 자신이 있는 방이 8칸 이상이어야 갇힘 디버프를 받지 않습니다. 액체 타일 등의 요소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방 오버레이에서 확인 가능한 방의 크기만을 카운트합니다. 드롭치는 한 마리당 8칸만큼의 액체 타일이 있어야 너무 많이 있음 디버프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크리터들과 달리 방의 공간이 아닌 자신이 위치해 있는 액체 타일과 이어진 웅덩이의 크기를 기준으로 공간을 계산하며 그물 타일, 공안문, 열린 에어락 등 액체가 통과하는 건물들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액체의 종류나 질량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질 오버레이로 보았을 때 액체가 있고 이어져 있기만 하면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드롭치가 헤엄을 치기 위해서는 350kg 이상의 액체가 있거나 액체 위에 다른 액체를 뿌려주어 완전한 액체 타일이 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팔딱거리는 중인 드롭치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3-2와 3-3을 이용하셔서 이와 같이 각각 1kg의 여러가지 액체로도 충분히 수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 기준의 게임에서는 드롭치가 특정 액체끼리는 이동을 하지 않는 일종의 버그가 있습니다.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버그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모르다 보니 버그라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추후 버전에서는 패치가 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질량이 너무 크거나 액체가 2칸 이상 있는 상황 등 버그가 재현되지 않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쉽게 버그를 재현하는 방법은 물을 수조에 가득 채워놓고 원유를 살짝 떨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속에 있는 드롭치는 원유로 들어가지 않고 원유에 있는 드롭치는 아예 이동이 불가능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셔서도 드롭치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상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